혹시 치토스를 드시면서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다양한 모양으로 개성있게 생긴 치토스를 짓으며 한 번쯤은 무언가 닮은 모양을 연상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치토스의 특장점을 살려 현재 루테즈가에서는 치토스 뮤지엄 이벤트라는 색다른 소비자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이벤트 담당자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한 번 맞춰보세요 네 현재 많은 소비자분들의 출품작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치토스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모양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제품도 맛있게 즐기면서 위주얼 이벤트 함께 참여해보세요 네 이번 쓰리티비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이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